2013년 첫 필드 라운드를 하러 나왔는데요. 세븐이라고 입은 지니? 제가 찍히고 있는데 제가 더 뒤에 떼는데요. 드라이블 너무 짧게 쳤구나. 화이트를 쳤어도 안 죽었겠네. 왜 불러러 가지고 그런 거예요? 민혁아 망한 것 같은데? 엉망이다 엉망이다. 현재 단독 1위, 원언더 치고 계시고요. 민혁이 원오버, 저 세븐이요. 세븐. 진짜 잘 치신다고. 저는 지금 4, 5, 6을 다 따따따해요. 이러고 다시 후반에 감 찾아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와우 샷! 감사합니다. 잘 갔어요. 감사합니다. 어 넘어갔어 이건. 괜찮아요. 펌펌 넘길 것 같은데? 와우. 충분히 넣은 것 같고. 맞습니다. 머리로 그냥. 옮겨버리셨네. 굿샷! 와우. 자아 긴 파포래요. 골져스 아직 살아있어요. 이름만큼이나 참 가지기 어렵네요. 거의 민혁군이 지금 프로님과 스크라치를. 맞아요. 지금 계속 동타. 영광입니다. 여기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내 기운이 안 좋아 오늘. 내 기운이 안 좋아서. 와 여기 진짜 좋다. 저기가 스키장인가 보다. 그런가 봐. 저기 스키장이고. 여기 골프장. 워터파크는 어디예요? 아 저기 있다 워터파크. 대박. 아 저기? 와우. 여름에 놀러오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골프 치고 수영하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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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님은 이제 시즌 시작하신거죠? 네 이제 시작해요. 아. 4월 첫째 주부터. 그럼 한창 바쁘실 때. 준비하느라 바쁘실 때 오셨네요. 더 바쁘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짧죠? 네 조금 짧았어요. 오케이. 여기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어?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많이 짧나? 좋아. 아 약간 왼쪽인데.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에이밍을 너무 왼쪽 봤어. 아니 너무. 아니 잠깐. 프레셔가 왔어요 제가. 연예인이 쳐다봐서. 뒤에서 연예인 쳐다봐서. 아 무슨 소리예요. 1번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너무 뒤에서 쳐다보셔서. 아니 1번부터 계속 보고 있었다고요. 아 정말. 왜 갑자기 프레셔를 받아요 지금. 빨리 전반이 끝났습니다. 좋겠다. 멘탈진 잡고 오늘. 기회야. 저 진짜 핀 완전 바로 볼 겁니다. 아 너무 잘 치셨다. 좌측 온. 나이스. 약간 길었어요. 열심히 쳐야지. 뭐 저런 거 붙이잖아요. 제 공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나도 안 보여 사실. 아 진짜 안 보였어. 아니. 근데 온은 아니길래. 너무 빈말. 빈말. 어차피 온이 아니길래. 아 이거 안 보이는데 있었네. 어 이거. 위기 왔습니다. 장소희 프로의 첫 위기. 위기는 기회로. 오늘 노보기 플레이죠? 네. 어 이번 홀. 이거를 타로 이제 맞거나 버디를 하면.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측이 살짝 높아요 오른쪽이. 네. 네. 나이스다. 나이스다. 나이스. 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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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 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어 역시. 공이 말을 잘 듣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친 건 아니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죠? 네. 아니 왼쪽이 높잖아요. 아니 왼쪽이 높잖아요. 아니 왼쪽이 높잖아요. 이 뒤쪽은 또 왼쪽이 높네. 아니 뒤쪽이 아니라 동작은 이쪽이 높. 아니 여기 처음 오른쪽이 높지 않아요? 아. 이렇게 거짓 정보를 알려주시면. 작전 성공이다. 여기 그린 너무 어려워. 아니 그린 진짜 어려워. 근데 진짜 그린이 너무 어려워.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터치. 와 거리감이. 오케이. 아 올라갔다 내리 막. 되게 어려운데.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준 거예요? 네. 진짜요? 나 감동한. 눈물 날 거 같아. 파 오랜만에 해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파. 3WD에 온 파. 너무 달콤하다. 약해. 오 약해. 오 약해. 오 진짜 이러다 내가 가져가면. 아 약해 약해. 너무 인마할 거 같은데. 아 잠시만. 팟펄 팟펄. 나이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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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나이스 세이브. 나이스 세이브. 굿 세이브. 와우. 내가 아까 큰 박수 쳐준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역시 프로는 다르다. 팟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감사합니다. 또 탔어요. 응. 또 탔어요. 어 이번에 형이 저 구해 주셨어요. 응 맞았어. 아직도 살아있다 이거. 좀 가져가라 좀.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파 나파. 오 좋았어 완전 좋았어. 아 감사합니다. 어려웠는데. 스키도 타세요 형? 스키는 어릴 때 많이 탔었는데. 이제는 안 타요. 보드랑 스키랑 발 스키 다 탔는데. 아 잘 타셨을 것 같아요. 잘 타지 어릴 때는. 파3. 저 무서워서 못 타겠어요. 화이트인데 길다. 와 내리막 봐서 168이네. 자 이번 파3 홀. 역시. 보이스 캐디. 상품을 겁니다. 이 뜻은 뭐냐. 2홀 된 세인트슨스 호텔과. 와. 거리 실전기까지. 2개를 걸고. 파3. 이번 어렵기 때문에. 와 파3인데 진짜 어렵다. 피니치도 쉽지 않아요. 오 좋아. 아 굿샷. 감사합니다. 오 거리 딱 좋았다. 바꾸길 잘했다. 바꾸길 잘했다 진짜. 꿀 뻔했다. 아 괜찮은데. 괜찮아 완전 좋은데요? 돌려 맞았어. 왼쪽이 짧아. 짧아 짧아. 아이스. 아 전혀 문제 없는데. 잘 치셨는데요. 굿샷. 굿믿스 굿믿스 나이스 이것도 괜찮아 굿믿스 올라갔어 나이스 세쉬 트라이앵글 퍼팅 싸움 버디가 안 나오면 두 명 정도는 빅이긴 하겠다 네 그죠? 두 분 다 거리감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버디를 해야지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버디 못하면 못 가져갑니다 호락호락하게 생각하고 오셨군요 아이 절대 아니죠 그건 농담입니다 호락호락합니다 제일 좋으신 것 같은데요 형이 그러게 비슷해 근데 거리 왜냐면 살짝 저기가 밑에 언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인홀이 안 끝나는 것 같지? 전반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근데 많이 셔서 그런가? 스윙을 많이 하긴 했지 스키장 뷰 진짜 스키장 뷰 어 근데 스키장 바로 옆에 골프 코스가 있으니까 좀 색다르다 저 처음 봐요 나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이렇게 스키장이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내리면 봐야 되죠 와우 오케이 여기 버디 펫 좋아요 빨리 뻗겠다 덜 굴렀네 마크는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 나도 어 나도 가다 말았어 네 아 뺏기겠다 둘 다 이거 둘 중에 하나 넣어야 된다 아 소희야 바보야 소희야 아 우리 맞춰주는데요 이거 몰라 셋 중 둘은 넣겠지 아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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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게임부다 생각보다 있었죠 왼쪽 본다고 친 azir 많이 꺾였어 프로님 팝업 내놓 하시면 호텔 소파건감 보이스캐디 두 개를 한꺼번에 드다 아 하 또 전 꼭 프로님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드리는데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선물 주기 힘들다 힘들어 감사합니다 원래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요 제가 너무 우리 둘 다 일부러 막 뺀 거 봤죠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고 싶어서 진짜 혼났네 혼났어 아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호텔 숙박건도 아 감사합니다 오래 싸웠는데 이걸 드디어 골저스 골저스 몇 톨 싸웠죠? 진짜요 오 시원다고 5톨 싸운 것 같은데 강릉 쪽에서 시합 있을 때도 있어요? 강릉은 아니 없어요 그럼 쉬러 갈 때 가시면 되겠다 우리 이제 전반 마지막 콜 네 전반 마지막 오도 그래 파파이브 파파이브 파파이브요? 네 지금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방금 내가 우아시까지 들었거든요 우아시까지만 한거죠? 네네네 우아시까지는 괜찮아요 굿샷 나이스 아 이거 너무 굿샷 저는 가로지르겠습니다 오비티 오비티 없어요? 있어요 오비티 오비티로 가자 네 오비티 왜 그랬지? 지금 급해서 그래 지금은 마음이 급해서 급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쳐요 우아시 공을 보고 촬영이라는 거 잠깐 있었나 봐요 죄송해요 그거 쇼츠로 쓰려고요 우아시 장소의 프로 우아시 욕설 논란 아니 그게 뭐 욕이에요 인성 논란 그 정도는 다 다 하지 상욕 떠는데 후반에 옷 벗어야겠다 진짜 덥다 여기다가 놓을게요 거리는 150 정도까지 괜찮아요 아 150이요? 네 너무 길게 치시면은 이쪽으로 빠져서 벙커 없죠 진짜 봄 날씨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 필드로 나가야 됩니다 연습장에 가시고 저랑 같이 갈래요 겨울 내내 연습을 많이 못했더니 반성샷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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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가 큰 거 아니에요? 그만가 아 나갔어요? 컸어요 컸어요 왼쪽 혜자드 아 네 어머 오 사라... 사라니 있어 저요? 멘탈을 잡아야 돼요 아 저기서 치면 돼요 아 저 멘탈 잡아 니아가 멘탈 잡아 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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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있어? 네 그냥 레이업 해야겠다 나이스 조금만 올라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만 그만 슈트 감사합니다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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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맞다 이것도 OK입니다 길었던 오리였다 이렇게 전반전 끝났고요 바로 후반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전반에 좀 안 좋았던 건 다 잊고 오늘 처음 라운딩 시작하는 느낌으로 이거를 처음에 낼까요? 후반전을 앞에 낼까? 자 후반 시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굿샷 와우 네 좋습니다 세월이 우측 전반에 핸디는 다쳤기 때문에 후반을 2분을 목표로 치고 싶다 그렇게 굿샷! 감사합니다 나이스 웨잇! 되게 체격이 왜소한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 웨이트를 많이 하시나요? 제가 한동안 크로스핏을 했었어요 턱걸이 같은 것도 하세요 그러면? 했죠 지금은 될지 모르겠어요 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스 좋았어 돌았어 괜찮아 계속 안쪽에 밑에 맞네 네 짧아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반전 이거 한 장 더 남았거든 네 네가 자신 있는 홀에서 부르면 거기에서 걸어줄게 알겠습니다 프로님 하나 더 따세요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어요 작년에 따서 네 두 개 다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1박으론 아쉽다 1박으론 아쉽다 2박으론 아쉽다 2박으론 아쉽다 2박으론 둘 다 가져가시고 여기 연세 올라갈게요 너무 짧아서 더 어려운 어프로치를 남겨두고 어프로치도 맞바람 좀 봐요? 더 봐요 진짜? 탄도 그만큼 듭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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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보디 찬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약간 컸죠?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맞바람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열심히 파야겠다 가야 돼 고 좀만 더 좀만 더 나이스 나이스 제가 너무 세게 쳐가지고 줄여 나가 봅시다 제발 제발 저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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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 펫 좋아요 와 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아 너무 많다 어? 아 아 와 진짜 없었다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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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오랜만에 올 파 우리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어쨌든 파 했어 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용인에서 신안으로 가는 거예요? 네 신안? 네 연습을 신안에서 해가지고 안성이 있어요 와 매일 연습장 가요? 네 그래 당연하지 다 됐어 와 감사합니다 부럽다 벙커 안 빠져요? 벙커요 감사합니다 부럽다 드라이브 저렇게 아 오른쪽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내려오죠 네 맞고 다 내려오세요 열렸어 나이스 괜찮아요 다 같은 방향 괜찮아요 내려와요 자 후반전은 이제 저희 둘이 베스트 스코어랑 프로님 대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면 뭐해 주실 거예요? 지면요 레슨 레슨 10회 무료 이런 거 이용권 아 네 레슨 3회 이런 거? 나 10회 불렀는데 너 3회라 그러면 내가 좀 나빠 보이잖아 7회 7회 그럼 제가 이기면요? 그럼 노래 레슨 노래 레슨 노래 레슨 7회 드럼 배우고 뭐 지면 돈 2배 내고 레슨 받기 레슨비 무료 혹은 2배 네 알겠습니다 와 2배 세다 아 근데 레슨도 하세요? 네 레슨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요 네 어? 어? 아아 나 펑크 안 들어갔다 좀만 더 좀만 더 왼쪽 좀만 더 좀만 더 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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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린 잘 맞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기땅 쳤다. 괜찮습니다. 나 뺏, 나 뺏. 좋다. 우와.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아깝다. 약간 넘어갔어. 아주 살짝이요. 아깝다. 어떻게 공만 저렇게 걷어내지? 그게 진짜 어려운 게 그러다가 살짝 더 탑핑 나면 아예 또 날라가 버리고. 두께 조절하는 게 진짜 어렵지. 그냥 페어웨이 펑커에서는 클럽 하나 크게 잡으시고 확실하게 페이드 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 클럽 더 크게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다가 까면 넘어가서 오비될 수도 있잖아요. 한 클럽 적게 잡고 세게 때리면 더 위험한가요? 탑볼을 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펑커가. 잘 맞았을 때를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미스를 예상하고 들어가면 더 큰 미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때려도 되는 페어웨이는 괜찮은데 이렇게 거리 맞춰도 되는 페어웨이가 어려워. 진짜 어려워. 나이스. 나이스. 와우. 나이스 어프로치. 좀 더 왼쪽. 지나서는 외르막이죠, 또. 맞습니다. 쉽지 않은데? 좋다, 좋다. 잘 봤어요. 와우.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힘 힘. 아 아깝다. 하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굿 세이브. 한 번 내보내자 올파 해본 적 있어요? 올파 해본 적 있죠 있어? 프로들한테 물어봐도 올파 못 해본 사람이 더 많아요? 아 근데 올파 진짜 숨막혀요 그치 제일 힘든 그거지만 잘 되는 날인데 퍼터가 이제 자꾸 안 들어가는 날이에요 샷은 다 좋고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 고리가 한 80% 힘으로 치는 거죠? 아 그쵸 원래 80%로만 스윙을 하죠 난 120% 아 지금 120% 쳐다가 괜히 카트맞에 세이브?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아 죄송합니다 역시 사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내가 120% 괜히 얘기해가지고 괜히 힘들어갔잖아 페이드 좋아 나이스 오히려 좋아요 길 따라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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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이 너무 안 이쁘게 나오겠는데 전반이랑 다르게 백스윙 때 회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측 골반이 뒤쪽에 있잖아요 네 그걸 축으로 회전이 되셔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우측 골반이 앞으로 나오면서 공간이 없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백스윙 갔다가 네 이 뒤로 빠진 축 있죠 네 이 축을 상태로 이렇게 회전이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시니까 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야 된다고? 우측 골반이 이렇게 나오고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아우딘 네네 제가 그게 습관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힘 들어가면 그게 좀 계속 많이 나와요 아 근데 저도 그게 습관이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공간이 없으니까 우측으로 가시는 거예요 많이 깎여서 이걸 줄 알았어 컸죠? 어? 뒤로 넘어갔어요? 백쳤나 보다 아 위기다 위기 나이스 나이스 우우 아 짧아 괜춘 괜춘 너무 깊게 들어갔어 와 이거 좋다 셋 나이스 온 나이스 감사합니다 버디친즈 나이스 와 오 너무 잘 치셨다 와 와 나이스 오케이 우리 안 되나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잉 버디 한 번 주세요 아 네 아 팀전 응 가자 너무 튀었다 힘 대기 대기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입니다 아 장소희 프로님 다시 원언더로 달려가고 있어요 네 후반전 원업 네 네 원업 우리가 사실 이 분을 치고 있음에도 이제 원업이죠 오른쪽으로 버디 해야지 제가 버디를 해야 이깁니다 제공 죽었어요? 나 친다 너무 위험하신 거 아니에요? 나 양말 벗어? 느le com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